안녕하세요 정지은입니다. 2024년 7월 둘째 주 AI 오덴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에는 굵직한 M&A 소식이 두 개가 있고요. 그리고 다른 재미있는 뉴스들도 좀 있습니다. 첫 번째 록구분거는 아마존 얘기인데요. 아마존이 쇼핑 어시스턴트 AI 루프스라고 하는 것을 올 초에 이런 게 있다라는 발표는 했었는데 실제 공개가 되진 않았었는데 드디어 미국 고객들에게 공개가 돼서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소프트뱅크 반도체 쪽에 굉장히 힘을 주고 있죠. 암을 일단 갖고 있는 것이 좀 크긴 한데 이번에 영국의 반도체 칩 부분의 스타트업 중에서 꽤 유명한 곳이죠. 그래프코를 인수한다는 발표가 났습니다. 꽤 큰 뉴스가 났고요.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구글 딥마인드에서 모빌리티 VLA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이 구글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말도 알아듣고 그 말을 따라서 이것저것 일을 도와주는 이런 데모를 간단히 공개를 해서 앞으로 로봇 시대가 굉장히 앞당겨진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든 그런 뉴스고요. 네 번째는 오라클과 팔란티어가 손을 잡았다. 특히 AI 인프라 부분에 대한 협력을 발표를 했는데 이 뉴스를 네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이 AMD가 M&A 한 소식인데요. AMD가 유럽의 엔터프라이즈 AI 연구소 중에 하나죠. 사일로랩을 인수를 했는데 꽤 큰 거액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. 이렇게 다섯 개의 뉴스를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아마존부터 볼게요. 아마존이 이제 아마존 블로그인데요. 에스크루프스라고 하는 기능을 넣었죠. 그래서 이제 아마존 제품에 들어가면 아마존 사이트에서 이런 거를 간단하게 물어서 여러 가지를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US 커스터머의 쇼핑 앱 자체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건데요. 하는 내용들은 되게 재밌습니다. 직관적, 굉장히 직관적이에요.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좋냐. 아니면 예를 들어 이 백팩 같은 경우에 이 백팩은 뭘로 만들어졌냐. 그랬더니 뭐 이런 걸로 만들어졌다라든지 이제 소비자들이 제품 보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질문을 하게 만든 거죠. 그리고 보면은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눌러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물어보는 거죠. 지금 나한테 가장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제품이 뭔지 그런 것들 찾아주는 거? 이런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두 개를 이제 골라놓고서 이거랑 저거랑 어떤 게 제일 나을 것 같냐. 이런 것들도 AI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가장 뭐 가까운 이제 프로덕트 업데이트가 있으면 뭔지니까 완전 이제 쇼핑에 딱 최적화 해가지고 제품 정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쇼핑 어시스턴트로 자리 잡은 앱이 되겠습니다. 제 생각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잘 동작만 하면은 만약에 이런 쇼핑하는 데 이제 신뢰가 되게 중요한데 AI의 추천이나 이런 것이 좀 믿을만 하다고 생각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겠죠. 그러면 락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꽤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그래프코. 그래프코 이제 블로그인데요. 나이겔툰 이제 CEO죠. 이 양반이 소프트뱅크가 이제 그래프코를 인수를 해서 이제는 소프트뱅크의 이제 자회사로 활동을 하게 됐다.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프코를 한때는 유니콘 생각하면서 되게 잘 나갔었던 곳이거든요. 근데 너무 일찍 그 반도체 AI 반도체를 해서 이쪽에서 좀 CNN이나 좀 다른 구조 쪽으로 많이 갔었거든요. 그런데 최근에 라지랭기지 모델이 뜨면서 약간 빛을 바랜 그런 좀 특징이 있었는데 소프트뱅크는 이제 암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반도체를 획득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. 근데 이제 그래프코가 장점이 있는 게 영국 베이스의 반도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 유럽하고 영국을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반도체를 선점을 하는 시장을 선점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꽤나 의미가 있는 행보이기 때문에 가치가 좀 많이 떨어졌을 것 같긴 해요. 이제 유니콘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돈을 주고 샀을 것 같지는 않고 정확한 액수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프코가 위기를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 도시 구글 딥마인드가 모빌리티 VA라고 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. 이게 이제 VA이 비주얼 랭기지 모델이거든요. VLM 비주얼 랭기지 모델. 영상을 보거나 카메라 같은 걸 보면서 그 내용이 뭔지 알아내는 거고 거기에 이제 대화를 같이 섞게 되면 재미나이하고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만든다.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미지가 카메라가 있으니까 보일 거 아닙니까. 이 카메라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거를 어디다 갖다 놔야 되겠니? 라고 하면 이게 뭔지 파악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이걸 어디다 갖다 가지고 가야 되는지까지 알려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크게 보면은 둘러 나눴더라고요. 고 수준의 목표를 이렇게 알려고 하는 그런 모델하고 저 수준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찾아가야 되니까 위치 찾아가는 어떤 그런 걸로 나눠가지고 처리를 했고 마찬가지로 로봇한테 투어를 부탁을 하면 이걸 따라가가지고 보여준다든지 이런 일을 가볍게 잘 수행할 수 있다. 그런 이야기고요. 이게 이제 논문만 나왔으면 조금 이슈가 덜 됐을 텐데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런 걸 좀 보여줬어요. 좀 보여드릴게요. 뭔가 그릴 거 좀 갖다 달라고 그랬죠? 그랬더니 좀 같이 가자 그래요.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볼까요? 나비 넥타이 저거 굉장히 시성이 로봇을 많이 배치를 하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은 왔더니 와이트보드하고 펜인데 갖다 데려다줬죠? 네. 뭐 이제 이런 데모들을 몇 개를 보여줬습니다. 중요한 거는 어쨌든 AI가 채팅하고 언어 모델도 중요하지만 나리가 주로 로봇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걸 이번에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뉴스가 되겠고요. 네 번째 오라클하고 팔란티어 오라클하고 팔란티어 하면은 팔란티어 이제 국방이라든지 이런 미국의 전략적인 어떤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기업이죠. 그리고 오라클도 상당히 이제 내부적인 퍼블릭한 것도 있지만 이제 뭐 기업이 됐던 아니면 기관이 됐던 내부적인 걸 많이 할 수 있는 데라서 그런지 좀 잘 맞는 부분들이 있죠. 그래서 오라클하고 팔란티어가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플랫폼 그리고 AI 플랫폼을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 스트럭처 위에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라클의 분산형 클라우드나 AI 인프라나 오라클도 이제 서브렌 AI를 되게 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의사결정과 관련된 플랫폼을 통한 비즈니스와 그리고 이게 팔란티어는 제일 중요한 게 미국 정부 시장이거든요. 국방 포함해서 이런 데에 아주 강고하게 협력을 맺어서 나아간다. 뭐 이런 발표가 되겠습니다. 어찌 보면은 최근에 이제 서브렌 AI가 뜨는 것과 AI를 전략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움직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맹을 맺었다라고 할까요? 그런 측면이 있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. 마지막은 AMD 뉴스인데요. AMD가 사일로 AI를 인수를 했는데 이것도 유럽 시장 진출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사일로 AI는 헬싱키에 위치하고 있는 핀란드 회사고 그 다음에 대다수의 고객들이 유럽에 있는 큰 회사들이 많습니다. 사일로 AI를 인수를 했는데 가격이 대략 올 캐시 현금으로 전부 주고 샀고요. 그 다음에 665밀리언이니까 거의 8천억 되는 것 같죠? 8천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M&A를 했고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AI 솔루션들하고 고객들 이런 걸 높이 평가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곳들이 유럽에 큰 어떤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여기 커스터머들 보시면 알리안스 보험회사죠. 필립스라든지 롤스로이스, 유닐라이버 전부 유럽 베이스의 회사들이죠. 그리고 사일로 AI가 다국어 LLM, 포로라든지 바이킹 같은 것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AMD 플랫폼에서 잘 돌아가도록 그동안 좀 했었던 것 같아요. 엔비디아 같은 데 의존하기보다. 그러니까 AMD가 사실은 이걸 가지게 되면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엔드 투 엔드로 여러 가지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 측면에서 사일로 AI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본 것 같습니다. 유럽 시장 진수가 관련된 영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드웨어에서 비해서 소프트웨어 부분이 좀 약한데 소프트웨어 서비스 부분에서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사일로 AI를 인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렇게 이번 주 7월 둘째 주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